네, 이어가볼까요? 이번에도 올해의 탑텐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탑텐, 태연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태연입니다. 네, 작년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소녀시대가 탑텐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또 이렇게 솔로 음원으로 제가 탑텐에 선정이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강의가 새롭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남은 시간 2016 멜론 뮤직 어워드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겨주시고요. 2017년도에도 소녀시대 태연이 많이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